5인방 중앙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여름 요즘 흉희들 쓰시는 말로 아주 신박한 멜로를 보여줄 우리 멜로가 체질의 주역들입니다. 몸을 살짝 밀착해 주시고요.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. 우리 멜로가 체질의 주역들 다 함께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멜로 드라마 세카 하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하트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다양한 하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가운데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 셋 하트 마지막으로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 셋 하트 보내주시죠. 네 네 새로운 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이제 끝으로 연출을 맡으신 이병헌 감독님 무대에 모시고 전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병헌 감독님 나와주세요. 네 네 아이고 중앙에 달려주시죠. 감독님의 첨입시 옆으로 와주시고요. 네 자 이제 다 함께 모였으시고요. 다같이 네 왼쪽부터 역시나 바라봐 주시고요. 왼쪽부터 우리 멜로가 체질 하면 다같이 파이팅 포즈 해주시면서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멜로가 체질 파이팅 네 감독님 좀 미소 좀 보여주시죠.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멜로가 체질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죠. 멜로가 체질 파이팅 네 사진 기자님들 추본이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우리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셨다가 무대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바로 공식 인터뷰 오 220 조 에 13 감사합니다.